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꾼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지난해 빨간 인동처를 이렇게 심어놓았는데요. 늦갈까지 이 애들, 오늘 가장 먼저 얼굴을 보일 인동처, 빨간 인동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해 심어놓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올 지나면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아치형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아주 넝쿨이 어울려져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당 종원의 카라입니다. 카라 이렇게 심어놓았는데요. 조금 있으면 꽃대들을 올려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몇 년째, 한 4년째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 남편 얘기는 카라가 없는지 알고 다른 거 심는다고 이렇게 막 쪼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고맙게 또 나고 있네요. 카라입니다. 저희 카라 또 꽃님들 심으실 분들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 이렇게 또 심어져 있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6062848558번으로 꽃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천원이랍니다. 은닙, 은닙대모루랍니다. 이 아이들은 은닙대모루. 이렇게 피는 아이들 지금 은닙대모루입니다. 은닙대모루 이렇게 생겼는데요. 잎이 은색이고 좀 꽃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은닙대모루입니다. 좀 독특합니다. 기존 대모루보다 은닙대모루 이 아이들 9천원입니다. 은닙대모루 9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한금아주가입니다. 마당정원에서 집비식물을 아주 잡쳐잡는 데는 최강인 한금아주가 이 아이들 보시면 아시겠죠. 완전 꽉꽉 찼습니다. 이렇게 찬 한금아주가 6천원이랍니다. 한금아주가 6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초화하 초화하입니다. 이제 꼭 하나 둘씩 피어주는 초화하 이 아이들 4천원이랍니다. 초화하 4천원입니다. 붉은 인동초 붉은 인동초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고요. 꽃이 피면서는 약간 노랗게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사한 잎입니다. 이 아이들 월동되는 아이들 붉은 인동초랍니다. 2만 3천원이랍니다. 붉은 인동초 2만 3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입니다. 이 아이들 향수 유럽 4개 장미 3월부터 11월까지 핀다는 마당정원에서 유럽 4개 장미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핑크 이 아이들은 진분홍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핑크 진분홍 꽃은 안전대이룸꽃이랍니다. 꽃이 지금 현재 적하고 있는 단계에요. 대이룸꽃이랍니다. 얘들은 진적색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11월달까지 베란다 종원에서는 연정피기도 하지요. 이 아이들 꽃에 이렇게 지금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목줄화되어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감다보면 얘들 다 꺾입니다. 그런데 꽃은 3월부터 11월달까지 피기 때문에 계속 꽃이 핍니다. 얘는 핑크 얘는 진분홍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수 장미 꽃은 대름꽃이랍니다.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석화입니다. 석화 이 아이들 할인했습니다. 꽃들 달려있는 석화 얘들 만 6천원이랍니다. 노란뱀무입니다. 노랑케뱀뱀무 이 아이들 배무꽃은 이렇게 있는데요. 늦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 앳빛이 있어도 좀 잘 자라는 편이랍니다. 배무 4천원입니다. 셀비어 한 개 4천원 세 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카라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 2만원짜리인데요. 이 아이들 아주 숱이 많습니다. 저 카라 심어 얘는 더 많네요. 카라 심어 놓고 그 다음해부터 예쁜 꽃을 보고 있는데 이 오렌지 꽃은 아주아주 귀하게 만난 황금오렌지 꽃이랍니다. 이 아이는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황금오렌지 꽃 마당경원에 심으실 분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랍니다. 얘들도 늦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피는 디기탈리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 노랑 애니시다 이 아이들 바티탄 지역에서는 얼똥이 되는 아이입니다. 향기도 약간 있습니다. 11,000원이랍니다. 치자 중분 치자입니다. 중분 치자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별자수민 이 아이들 향기 있는 별자수민 애목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별자수민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꽃들 피고 있는 향기 있는 별자수민 13,000원이랍니다. 향기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꽃된강이랍니다. 꽃된강 이 아이들 아 예쁩니다. 꽃된강 꽃도 정말 예쁩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올동대게 늦가을까지 꽃을 보여준답니다. 꽃된강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소박티시아입니다. 소박티시아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입니다. 저희도 키우고 있는데요. 아주 꽃이 새빨간이 꽃이 크게 많이 피는 아이 다이너마이트 자엽 배롱나무랍니다. 올동대는 아이들인데요. 아주 꽃 예쁘고 꽃 입장도 이렇게 자엽이라 아주아주 예쁩니다. 종원수로는 아주 멋쟁이 종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변꽃 대변꽃이랍니다. 이 아이들 대변꽃 이렇게 있는 대변꽃 이렇게 있습니다. 대변꽃 이 아이들 32,000원이랍니다. 대변꽃 그리고 긴발발돌이 긴발발돌이 이 아이들 꽃님들이 항아리에 심어서 키우실 분들 내년에 입이 이렇게 물이 부족해서 마르기도 했습니다. 대만발돌이 14,000원 했던 아이 9,000원입니다. 무늬 창포 남같은 느낌 물 심 풍기는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아우 보라색 꽃이 유난히 더 예쁘죠. 무늬 창포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분이 너무 커서 저희가 못 보낼시 분 빼고 비늘이 봉지에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분을 넣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늬 창포 35,000원입니다. 테두리가 있는 별수국 입니다. 테두리가 있는 이 아이들 꽃대 많습니다. 테두리가 있는 별수국 이 아이들 55,000원입니다. 그리고 익소라 입니다. 익소라 이렇게 있습니다. 익소라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그리고 니스본 이랍니다. 니스본 니스본 이 아이들 아주 건강한 아이들인데요. 현재는 꽃은 졌습니다. 니스본 8,000원인데요. 4,000원입니다. 오늘 할인해서 그리고 장미 애목대 29,000원 이랍니다. 장미 애목대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있는데요. 4대 꽃대가 5대 정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장미 애목대 29,000원 이랍니다. 예쁜 핑크 에나멜 수국 아직 꽃은 안 올라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라올 핑크 에나멜 수국 25,000원 이랍니다. 의아리 이렇게 되어있는 보라색 의아리 2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변꽃 분재 하나 있습니다. 입장이 예뻐서 봄부터 가을까지 보실 수 있고 꽃은 이렇게 사방사방한 꽃을 보실 수 있는 분재 무늬 변꽃 분재 25,000원 이랍니다. 만다빌라 입니다. 만다빌라 이 아이들 꽃 많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지금 막 피어나는 만다빌라 거리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금오초 입니다. 금오초 꽃이 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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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금오초 4,000원 이랍니다. 3개 만원 이랍니다. 소 소 향기 있는 치자 입니다. 소 치자 5,000원 입니다. 소 치자 베란다 종원에서 향기 정말 무심 풍기 이예요. 이 아이들 아스타 삼색 입니다. 아스타 삼색 아주 다글다글 합니다. 아스타 삼색 보라 빨강 화이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즐감 할 수 있는 아스타 삼색 5,000원 이랍니다. 아직 다글다글 합니다. 그리고 숫잔대 입니다. 숫잔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핑크 숫잔대 세 개 만 원 입니다. 야 이 아이 25,000원 이랍니다. 호 야 여기도 꽃이 지금 이 안에도 꽃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호 야 이 아이 25,000원 이랍니다. 호 야 이 여기도 꽃이 지금 여기도 달리려나 하여튼 25,000원 입니다. 호야 25,000원 이랍니다. 노당국 입니다. 노당국 이렇게 생긴 아이들 노당국 12,000원 이랍니다. 오렌지 개발 이랍니다. 오렌지 개발 개발 개발은 꽃이 빨리빨리 피는데 이 아이들은 천천히 피는 오렌지 개발 이랍니다. 14,000원 이랍니다. 노랑 나리 하 예뻐 노랑 나리 두개씩 심어져 있습니다. 향기 있습니다. 7,000원 이랍니다. 사스타 데이즈 아주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마당 정원의 사스타 데이즈 4,000원 이랍니다. 노자베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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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 아이들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노자베르데 노자베르데 오늘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블루 블루세이즈 이 아이들 블루세이즈 블루세이즈 4,000원 이랍니다. 아케라텀 아케라텀 이 아이들 4,000원 입니다. 그리고 목마가레 겹 겹 목마가레 노란색 목마가레 노란색은 분이 큽니다. 노란색 목마가레 화이트 목마가레 이렇게 앞에서 세개 한 세트 한 세트 12,000원 이랍니다. 목마가레 12,000원 이랍니다. 수국 입니다. 25,000원 했던 12,000원 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꽃이 이렇게 지금 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청수국 12,000원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두번 피는 수국 목수국 대표적인게 목수국 이죠. 일년에 두번 피는 목수국 목수국이 수국이 거의 대표적이라고 할 정도로 올똥도 잘되면서 꽃도 예쁘고 꽃도 오래가고 일년에 두번 피는 이 아이도 일년에 두번 피는 수국 입니다. 목수국 1년에 두번 핍니다. 32,000원 입니다. 꽃대 한대 두대 세대 다섯 여섯 대 정도 달려 있는가 뒤쪽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꽃 따주면 5월말이나 6월달 아니면 7월달 꽃 따주면 가을에 또 한 번 피는 이 아이들 일년에 두번 피는 수국 26,000원 목수국도 일년에 두번 피고 일년에 두번 피는 수국도 일년에 두번 핍니다. 아 그리고 핑크 수국 핑크 수국 안꽃 이랍니다. 핑크 수국 안꽃 이 아이들 15,000원 입니다. 21,000원 짜리 그리고 얘는 향수국 이랍니다. 향수국 베란다 종원에서 우리 꽃님들이 꽃이 일단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리고 입장이 안보일 정도로 꽃이 이렇게 많이 피면서 색이 변해가는 베란다 종원에서 작은 애성 이랍니다. 이 아이들 볼스타 수국 애성 39,000원 이랍니다. 할인해서 서울채 입니다. 서울채 한개 있는 서울채 얘들 3개 만원 이랍니다. 마당 종원에서 늦가할까지 꼭 보여주는 한개 있는 서울채 3개 만원 그리고 파라솔 아우 이 아이들도 파라솔 늦가할까지 꽃피지요. 파라솔 올똥이 됩니다. 얘들 4,000원 이랍니다. 글로시니아는 꽃이 지금 어제하고 다르게 꽃이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나 꽃다지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한답니다. 글로시니아 이 아이들 6,000원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오늘은 할인했습니다. 아이리스 오늘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클로파트라 칸나 자주 칸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23,000원 이랍니다. 은협 아지랭이 아지랭이처럼 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 은협 아지랭이랍니다. 은숙에 있습니다. 은협 아지랭이 4,000원 입니다. 엑사콤 향기 있습니다. 꽃 오래가고 엑사콤 이 아이들 향기 있는 아이들 12,000원 이랍니다. 코스모스 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 이 아이들 이렇게 됐는데요. 코스모스 슘슈아 교환하게 생겼죠. 코스모스 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분재질레 향기 정말 좋습니다. 분재질레 이 아이들 꽃다글다글 정말 많이 달려있어요. 분재질레 15,000원 그리고 우쿠시아 입니다. 우쿠시아 아주 어제보다 꽃이 더 많이 피었죠. 저희들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가 이 아이들이 꽃이 정말 다글다글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라우쿠시아 7,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배풍둥 배풍둥 이 아이들 꽃이 계속 피워주고 하는 아이들 4,000원 그리고 대팝콘 100원 9,000원 입니다. 오늘 특별 할인했습니다. 대팝콘 100원 이 아이들 9,000원 입니다. 생활꾼 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사 인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여생아 꽃님들과 내일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하세요.